. 자, 처음 시작은 가볍게 몸풀기. 형, 이렇게, 이렇게 생겼는데, 남자도 없이... 구리하세요? 몇 살이에요? 아, 그냥 얘기해도 돼요. 32살? 아, 진짜요? 야 22살이라 그래도 믿겠네 어우 저 좋아하는 거 하여튼 여자들이랑 하여 얼굴도 이렇게 이쁘고 관리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 베이색 짬바나씩은 서른불이에요? 아니죠? 동생이죠? 아 서른나 나요? 우와 근데 진짜 둘 다 동안이다 진짜 많이 많이 한 20대 중반 봤어요 저 베이색은 20대 초반으로 봤어요 아무튼 짜증나요 꼭 끼리끼리 댄게요 저렇게 이쁘면 뭐예요? 남자가 잡아준 남자가 그냥 아주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냥 레깅스 빡빡할 때까지 물려버릴 테니까 여기 오랑 언니랑 옆에 언니랑 같이 탄 거 아니에요? 커플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? 그럼 무슨 사이에요? 오늘 처음 만났다고요? 아니 무슨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단둘이 뒤판을 타요? 하다 보니까 하하하하 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 야 살다 살다 아니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머니 둘이서 처음 만났는데 뒤판 타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쪽한테 우리 오라버니는 딱 진짜 스타일이 직업꾼인 같으세요? 아니에요? 아 외국 사람이에요? 아 외국이 누가 봐도 어디 충남 당진 쪽 사시는 건데 한 명 없으면 안 사귈 거예요? 아 그러면 여기 제가 자랑은 서른 두 살 한 살 있는데 소개시켜 주려면 돼 이리 와요 내가 오늘 홍콩 보내줄게 이리 와봐요 내가 홍콩 보내줄게요 또 끝에 둘은 커플이에요 학생 고등학생 못 당해요 이제 2학년 되는 거야 이제 18 아 진짜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 다 18 진짜 자 이제 강도를 올려서 좋아 쪼 제가 라고 어야 진짜 우린 쥬 진짜 살 쪽 빠졌다 양 아 여기 떡볶이 코트 하나씩 어어 왤지 오케 아니 왜 그 옆에 남자 친구예요? 그러면 친동생? 친구 동생? 어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싸대기를 때리려고 그래요 놀랬잖아요 그 친구 동생 얼굴 표정 봐봐요 지금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지금 니가 내 고백을 내 고백을까? 이 주먹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내 주먹으로 널 아 귀여워 아 이거 진짜 뭔 자세야 야 너네 안양 왜 웃어 너네 야 이 언니 감당할 수 있겠어 너네? 너네 여섯 명이 덤벼도 안돼 이쁘다고? 너 술 먹었니? 이 언니 이쁜게 아냐 이 언니는 귀여운거지 야 옆에 좀 친구의 동생 누나 좀 잡아줘 저렇게 귀여워 어 그러니까 되게 사이비 교주같아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 귀여워 별이 다섯 개 아 왜 이렇게 또 귀여워 몇 살이에요 우리 아가씨 스물네 살? 아 20대들이 귀엽네 20대들보다 20대들이 더 풋풋하네 또 때리려고 그랬지 아 왜그래요 동생 무섭게 거기 셋이 탄거에요? 그거 둘이 커플이고 야 진짜 떡볶이 구트 왜 사냐 야 쫓아올 때가 있고 쫓아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야 봐 저 둘이 연해지라는 거 그걸 같이 타고 싶냐 이걸? 불쌍해 우리 떡볶이 구트 그냥 저 친구 얼굴에 침 뱉어버려 그냥 이렇게 셋이 온 거야? 어 떡볶이 구트 아 진짜 내 딸이었으면 울었다 난 진짜 잘하는 떡볶이 구트 잘하는 떡볶이 구트 이렇게라도 유료해줘야지 아저씨가 몇 살이에요? 18살? 떡볶이 구트 남자친구 없어? 여기 동생 친구는 몇 살이에요? 스무살? 안 돼 이게 손자나 쟤 무섭는다고 엄연히 법정으로 부관한 거야 아니고 두 살 차이 가지고 아 스무살이라고? 혹시 연산을 좋아해? 진짜? 알아서 기다려 아저씨가 띠동갑 소리 시켜줄게 야 솔직히 저노랑 소름 둘러보여? 그치? 안 보이지? 넌 거래도 보이지? 그래 자 잠깐 쉽게요 뭐 어차피 탄 사람들 없어지면 오해가 할 거예요 약속한 대로 아저씨 쳐다보지마 아저씨 쳐다보지마 아저씨도 챔피언하고 쳐다보어 가만히 있어봐 우리 33번 좀 튀겨주게 우리 33번이 바닥 되게 잘 닦는단 말이야 아저씨랑 최면술 놀이하는 거야 알았지? 이제 당신은 셋 하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오? 퍼트요? 셋 셋 야 아깐 너 잘 또 야 저기 32살 아가씨 죄송한데 저희는 출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기요 고객님? 어머 야 나 또 놀이기 이렇게 섹시하게 타는 여자 또 참고네 야 진짜 요즘 애들말로 자세가 개섹시해 아니 그냥 떨어져요 아니 그냥 떨어져요 그게 더 추해요 이 아가씨도 얼굴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냥 떨어지라고요 빨리 그냥 떨어져 빨리 그거 놔 그 안 놓으면 겨드랑이 지져진다 오늘의 동안 와아 숲속에 잠자는 곰즈 야 스무살 가서 빨리 뽀뽀해가지고 눈아 깨워라 아 솔직히 저렇게 이쁜 아가씨도 저러니까 더 재미있네 고마워요 이쁜데 웃기기까지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케이 콧구멍에서 빗나는 것도 되게 섹시해 왜 올라와 할거야? 밑에 있다가 아저씨가 이용하실 분도 올라오세요 그때 올라오는거야 알았지? 자 이제 이용하실 분 계시면 올라오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알잖아 아저씨 장난풀어진거야 늘 차편에 따라 놓을 수 있지 자 빠르게 두 바퀴 더 할게요 얘들아 심심하지? 아저씨가 엄청 멋있는거 보여줄게 대신 안양 애들 너네 떨어지지 말고 뒤에 꼭 잡아야돼 알았지? 저 오른쪽에 가죽바지 분 언니 보이지? 너 언니 잘 보고있어 저 가죽밤바지 언니 저 언니가 엄청 엄청 멋있는거 보여줄거야 일단 힘을 빼놓고 헤헤헤헤헤 힘을 빼놓고 잘봐 조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진짜 완전 멋있는 언니야 일단 남자친구를 사부작 사부작 겨듬을거야 야야 너 떨어지면 안 되 아니야 버텨 알았지? 아니 우리 떡볶이 코트가 언제 된 거야? 아 조금만 버텨봐요. 저기 일로 오라고. 아니 우리 떡볶이 코트 잠깐만 밑으로 좀 내려갈래요? 저 서른한 살 언니 옆에 잠깐 가있어요. 어 귀여워 뛰는 거야. 어이 뛰지마 살 빠져. 이리와 도주에 왔으면 한 번은 한 번은 보여주고 가야지. 어쭈 버텨? 언제까지 버텨가 보자. 이리와. 어쭈 어디에 까지 못해. 야 너 때문에. 이리와. 이 떡볶이 코트 누나를 못 잡아주는 것까지 니가 떠나.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. 이리와 남자는 안 봐주지. 이리와. 이리와 이리와. 들어가게 어딜 들어가. 놔 놔 놔 잡아주지 마. 불 꺼줄게 자. 어이구. 스무사리는 돌도 씹어먹을 나인데 그냥 아직. 너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 나왔잖아. 민간인들 대주에. 그렇지. 일단 저 언니가 오빠 허벅지 만지면 시작한 거야. 아니 그쪽으로 만지면. 그쪽으로 만지면. 어떻게 몰라. 그럼 그냥. 아우 야. 어 디테일세. 아우 야 불 꺼야 돼. 이리와. 그렇지. 야 이제 간다. 근데 저게 맞아. 얘들아 잘 봐봐. 이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. 간다 이누라의 필. 아 너 좀 가만히 있어봐. 너 그. 이누라 필살기 나온다고 이제. 가자. 대주에. 가자. 백 더블링. 봤지. 멋있대. 야 지금 누가 멋있다 그랬어? 너 저 누나랑 사귈래? 아 그건 싫어? 아하하하하. 안 되지. 저 옆에 형 있는데. 너 저 형 이길 수 있어? 저 형이 대구 통이야. 멋있어? 저건 멋있는 게 아니야. 너도 하고 싶어? 누나 일주일에 10번씩 타면 돼. 여기 와서 있나요? 저 형하고 누나하고 지금까지 탄돈 모았으면 이 디스코 기계를 하나 샀을 거야.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또 정리하러 가야죠. 마지막. 마지막. 입 좀 오므려요. 우리 서른 두 살. 왜 산소가 부족해? 왜 이렇게 입을 크게 울리고 있어? 아니 근데 그 서른. 하나 서른 둘 둘 다 남자친구 없어요?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 얼굴에 남자친구가 없으면 진짜 이외로 딱 하나밖에 없어. 성격 파탄.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은다. 우리 성격 좋은 떡볶이 코트 자기 자리로 와요. 거기 있으니까 성격 안 좋아 보이는데. 아 귀여워? 아 왜 손님들한테 세배를 하고 그래요?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귀여워. 아 일로 와. 하하하하. 책 피하니까 붓 꺼줄게. 아 왜? 아 저거 봐. 저 대기색 잠바바바. 저거 삐졌어. 저거. 삐쯧삐쯧댁에 일로 와. 어? 아 나 진짜 살다 살다 노리고 이렇게 섹시하게 타나다 같이 처음 보네 진짜. 아니 무슨 전생에 진짜 빨래. 진짜 빨래줄에 널린 빨래라. 아니 그냥 떨어져요. 이게 더 추위예요. 허허허허. 어 나 진짜. 아니 무슨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.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수고를 많이 했고요. 아 저 하얀탱이도 한 번만 떨어뜨려서 더럽힐까요. 원래 바닥은 하얀색으로 닦아야 제맛인데 그냥. 야 그 대중에 옆에 애들. 저거 또 뭔 자세야. 돌아오리네. 뭐하냐 아우 나 진짜 안이 아프지 진짜 천생연분이 아니라서 자 추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담배통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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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